은화를 받은 엉뚱한 아이 어느 목사님이 설교 끝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금을 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될지요. 이런 착한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백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백배로 갚아준다는 말에 엉뚱한 아이는 전 재산인 은화 한 잎을 꺼내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곧 은화 백잎이 생기겠구나. 엉뚱한 아이는 기대에 차서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은화 백잎은커녕 한 잎조차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아이는 화가 나서 목사관으로 갔습니다. 헌금을 하면 하느님이 백배로 갚아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갚으시는 걸까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엉뚱한 아이의 질문에 목사님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하느님이 백배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전 은화 한 잎이나 헌금했다고요. 얘야 은화 한 잎을 헌금했다고 꼭 은화 백잎으로 갚아주신다는 건 아니란다. 그럼 목사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하느님이 백배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란다. 백배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게 은화 백잎 주시는 거랑 뭐가 다르죠? 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른 말도 아니지만 같은 말도 아니란다. 어쨌든 하느님은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실 거다. 전 은화가 필요한데요? 목사님은 더 이상 엉뚱한 아이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가서 말해보아라. 하느님이 널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은화 백잎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엉뚱한 아이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펄쩍 뛰었어요. 얘가 어딜 간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만나서 직접 은화 백잎을 달라고 말해보라고요. 하느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어디든 가면 계시겠지요. 그러고는 무조건 집을 나섰습니다. 길이 나오면 걷고 나무가 나오면 쉬고 물이 나오면 마시고 새들이 노래하면 따라 부르며 갔어요. 하느님 찾아간다네. 은화 백잎 받으러 간다네. 그렇게 흥얼흥얼하며 가다가 해절력해 한 농가에 닿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아이는 주인인 농부에게 말했어요. 전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하룻밤 쉬었다 가게 해주세요. 어서 들어오너라.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에 농부는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거든 내 인사도 좀 전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봐다오. 전에는 우리 집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단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몇 달 열리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알겠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쭤봐드릴게요. 농부는 엉뚱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엉뚱한 아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전 하느님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말에 궁궐 문을 지키는 병사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당장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어요. 네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아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하느님께 짐의 인사도 좀 전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봐다오. 전에는 궁궐 앞에 깨끗한 샘물이 솟았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냄새나는 더러운 물이 솟는구나. 알겠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쭤봐드릴게요. 왕은 엉뚱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튿날 엉뚱한 아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혜질력해 어느 수도원에 닿았어요? 전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중이에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하느님을 만나면 내 인사도 좀 전해다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봐다오. 전에는 우리 수도원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 열도시만 되면 수사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알았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여쭤봐드릴게요. 수도원장은 엉뚱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깨끗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튿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니구나. 좀 기다렸다 가거라. 수도원장이 엉뚱한 아이를 잡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느님을 기다리시게 할 순 없어요. 하느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전 이까지 비의 게으름을 피우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고는 기어이 길을 나섰습니다. 우산도 없어 가다 보니 엉뚱한 아이는 금방 속옷까지 비해 흠뻑 젖었어요. 그래도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앞에 우산을 쐰 사람이 보였습니다. 엉뚱한 아이는 재빨리 뛰어갔습니다. 우산 좀 씌워주세요. 오냐 이리 들어오너라. 우산 쓴 사람은 선뜻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우산도 없이 어딜 가는 거냐? 하느님을 만나러 가요. 하느님은 왜? 우리 목사님이 은화 한 잎을 헌금하면 하느님이 백배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안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느님을 만나 얘기하려고요. 예야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그리 쉬운 게 아니란다. 그래도 전 꼭 만날 거예요. 만나서 농부 아저씨랑 임금님이랑 수도원장님 인사도 전해야 되고 부탁받은 일도 여쭤봐야 하거든요. 엉뚱한 아이는 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하느님을 꼭 만나야 해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수도원이 밤마다 시끄러운 건 새로 들어온 요리사 때문이란다. 그 요리사가 신경이 곤두서게 하는 나쁜 재료를 쓰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요리사를 내보내면 다시 조용해질 거라고 해라.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 수도원장에게 은화 한 잎을 달라고 해라. 주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군골 앞에 더러운 샘물이 솟는 것은요? 그건 왕이 백성들에게 샘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다시 마시게 하면 맑아질 거라고 해라.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 왕에게 은화 백립을 달라고 해라. 주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고. 농부 아저씨의 사과나무는 왜 사과가 많이 안 열리는 거죠? 그건 농부가 울타리를 바깥으로 옮겼기 때문이란다. 전에는 나뭇가지가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와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 따먹을 수가 있었는데 농부가 못 따먹게 울타리를 밖으로 옮긴 거란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다시 안으로 옮기면 예전처럼 많이 열리게 될 거라고 해라. 이 얘기를 해주기 전에 농부에게 은화 연립을 달라고 해라. 주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엉뚱한 아이는 큰 소리로 대답하곤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중간에 수도원과 궁궐과 농가에 들러 우산 쓴 사람의 이야기도 전했어요. 우산 쓴 사람의 말대로 꼭꼭 은화를 받은 다음에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뚱한 아이는 백잎이 넘는 은화를 되돌려받게 되었답니다. 요술 거울과 총각 넓고 넓은 호수에서 인정많은 총각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고기가 굉장히 많이 걸렸나 봐요. 그렇구나 그물이 무거워서 끌어당길 수가 없구나. 영차영차 부자는 한참 동안 씨름하여 간신히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인정많은 총각이 그물 사이로 보이는 빨간 물고기를 가리켰습니다. 참 신기한 고기구나. 장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되겠어. 그물 속에는 빨간 물고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려면 아무래도 손수레가 있어야겠는걸. 아비가 집에 가서 가져올 테니 넌 그물이나 손질하고 있어라. 저 빨간 물고긴 죽지 않게 물에 잘 담가두고. 아버지가 집에 가자 총각은 빨간 물고기를 물통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고기도 많이 잡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기까지 꼭 내다 팔아야 하나? 인정많은 총각은 빨간 물고기를 호수에 풀어주었습니다. 빨간 물고기는 헤엄쳐가기 전에 가시 하나를 빼주었습니다. 살려주신 데 대한 보답입니다. 언제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가시를 들고 절 부르세요. 그럼 곧바로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인정많은 총각은 가시를 받아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돌아와 빨간 물고기를 풀어준 것을 알고 마구 화를 냈습니다. 잘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 일부러 놓아주었다고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인정많은 총각은 아버지에게 쫓겨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가다보니 사샘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중이었어요. 인정많은 총각은 사샘을 안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이 사슴은 내가 기르는 거란 말이요? 임자 있는 사슴인 줄 몰랐소. 미안하게 됐소.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샘이 털 하나를 뽑아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 들고 절 부르십시오. 인정많은 총각은 사샘의 털을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다시 가다보니 이번에는 학이 독수리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와, 저리가! 인정많은 총각이 독수리에게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독수리가 멀리 사라지자 학의 깃털 한 개를 뽑아주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깃털을 들고 절 부르세요. 곧바로 달려와 도와드릴게요. 인정많은 총각은 학의 깃털을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다시 가다보니 이번에는 여우가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인정많은 총각은 여우를 옷자락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사라지자 여우가 꼬리털 하나를 뽑아주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오십시오. 얼른 달려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다보니 이번에는 공주가 사는 성이 나왔습니다. 청혼자들을 번번이 교수형에 처한다는 악명높은 공주의 성이었어요. 공주님은 청혼자가 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공주님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으면 청혼을 받아들이고 반대로 찾아내면 교수형에 처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벌써 몇 명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정많은 총각은 당장 공주를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그런 공주라면 한번 겨루어보고 싶었어요. 기회를 네 번만 주신다면 반드시 당신이 찾지 못하는 곳에 숨을 겁니다. 좋아요. 대신 들키면 당신은 교수대로 가야 해요. 인정많은 총각은 호숫가로 달려가 빨간 물고기의 가시를 꺼내들고 외쳤습니다. 빨간 물고기야 도와다오. 곧 빨간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줄 수 있겠니? 빨간 물고기는 인정많은 총각을 호수 깊은 곳에 있는 구덩이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총각의 머리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편 공주는 요술거울로 인정많은 총각을 찾았습니다. 숲속을 뒤지고 바위 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호수의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인정많은 총각을 발견했어요. 다음 날 인정많은 총각이 의기양양에서 오자 공주가 빙글에 웃었습니다. 어제는 헛수고를 했더군요. 호수 구덩이 속에 숨어있는 당신을 찾아냈거든요. 빨간 물고기가 위에서 당신을 가려주었지요? 그렇게 해서 인정많은 총각은 첫 번째 숨바꼭질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숲으로 가서 사슴을 불렀어요. 사슴아, 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줄 수 있겠니? 사슴은 인정많은 총각을 아홉 번째 산 능선에 있는 동굴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동굴 앞을 가리고 앉았어요. 그러나 공주의 요술거울은 그곳까지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인정많은 총각이 다시 의기양양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헛수고를 했더군요. 당신은 아홉 번째 산 능선에 있는 동굴 속에 숨어있었지요? 사슴이 동굴 앞에서 파수를 보고 있더군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숨바꼭질에서도 인정많은 총각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가서 학을 찾았습니다. 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줄 수 있겠니? 학은 인정많은 아들을 하늘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밑에서 날갯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요술거울은 그곳까지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인정많은 총각이 의기양양에서 오자 공주가 호호 웃었어요. 안 된 얘기지만 이번에도 당신을 찾았답니다. 당신은 하늘에 숨어있었지요? 커다란 학이 당신 밑에서 날갯짓을 하고 있더군요. 이제 남은 기회는 딱 한 번. 이번에도 실패하면 교수대로 가야 했습니다. 인정많은 총각은 숲으로 가서 여우를 불렀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인정많은 총각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여우에게 몽땅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들키면 교수용에 처해질 텐데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먼저 공주님에게 2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공주님이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드릴게요. 인정많은 총각은 공주에게 가서 여우가 시킨 대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이제까지의 사람들과는 달랐으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드릴게요. 사실 공주는 인정많은 총각에게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호수 속 구덩이에 숨고 아홉 번째 산 능선에 있는 동굴에 숨고 하늘에 숨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주 동안 여우는 숲에서 성까지 지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 인정많은 총각은 공주의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요. 2주 후 공주는 요술거울로 인정많은 총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물속을 뒤지고 산을 뒤지고 하늘을 뒤져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 숨은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찾겠으니 그만 나오세요. 마침내 공주가 요술거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의자 밑에서 인정많은 총각이 튀어나왔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정많은 총각은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막내 공주와 농부의 아들 어느 날 늙은 농부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넓은 세상을 배우고 올게요. 그러더니 훌쩍 배를 타고 떠났어요. 바다를 향해 하던 아들은 폭풍우를 만나 낯선 곳에 닿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물론 선장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잠깐 내려서 보고 올게요. 아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 돌아와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갈 수밖에 없네. 선장의 말에 아들은 단단히 약속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내린 곳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모래 언덕을 넘어서자 푸른 평원이 나오고 그 평원 한가운데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을 향해 곧장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는 날로뿔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곁에서 공주가 물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긴 어떻게 왔어요? 괴물이 오면 큰일 나니까 어서 나가세요. 머리가 셋이나 달린 괴물이라고요. 머리가 넷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보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할 수 없이 공주가 먹을 것을 내왔습니다. 괴물이 오면 저걸로 상대하세요. 공주가 벽에 걸린 칼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무거운지 상대는커녕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 물을 마셔보세요. 괴물이 마시는 물이에요. 아들은 공주가 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없던 힘이 솟구치며 칼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때 우당탕 소리와 함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문 뒤에 숨었지요.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걸? 괴물이 코를 벌룽거리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순간 아들이 문 뒤에서 나와 괴물을 공격했어요. 괴물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공주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용감한 총각님 제발 동생들도 구해주세요. 동생들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서 한참 가다 보면 두 번째 성이 나올 거예요. 둘째는 거기 잡혀있고 막내는 세 번째 성에 잡혀있답니다. 아들은 두 번째 성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긴 머리가 여섯 개나 달린 괴물이 사는 곳이라고요. 둘째 공주도 아들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머리가 일곱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은 첫 번째 성에서처럼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세 번째 성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가 아홉 개 달린 괴물을 물리쳤지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공주와 세 번째 공주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공주들은 막내 공주의 성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살기로 했지요. 공주의 성에서 살면서 아들은 막내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공주도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떠난 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싶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정 그러시면 고향에 한번 다녀오세요. 어느 날 사정을 알고 막내 공주가 말했습니다. 단 우리 얘긴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를 했다간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고는 어디든 말만 하면 데려다주는 신기한 반지를 주었습니다. 가자 집으로 순식간에 아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아들을 얼른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자와 같이 멋진 차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귀하신 분께서 이런 곳엔 어쩐 일이십니까. 하룻밤 신세 좀 졌으면 해서요. 저희 집은 귀하신 분께서 쉬실 곳이 못됩니다. 난로 깔아도 괜찮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 난로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난로의 불빛에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누구냐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예요. 아들은 웃으며 정체를 밝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럼 죽은 줄 아셨어요? 아들은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주들 이야기만 빼고 폭풍우를 만나 이름모를 섬에 도착하고 괴물들을 쓰러트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린 내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단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웃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랑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오. 크게 성공해서 왔다오. 아들이 성공했다고요? 뭘 해서요? 설마 도둑질을 한 건 아니겠죠? 이웃집 딸들이 빈정거리며 물었습니다. 순간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엔 당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랑 함께 살고 있는 공주님들과 비교해 보니 잡초에 불과하군요. 그분들은 이 저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며 달림보다 햇림보다 예쁘답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택 앞에 막내 공주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차 싶었습니다. 막내 공주는 아들을 호숫가로 데려갔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깜빡 잊고 당신들 얘기를 했어요. 막내 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별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막내 공주 옆에 앉아 함께 별을 보았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잠들자마자 막내 공주는 아들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끼고 있던 것을 끼워주었지요. 반지야, 날 성으로 데려다 주렴. 막내 공주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호숫가에는 아들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들은 막내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늙은 부모는 아들이 걱정되어 하나밖에 없는 말을 내주었어요. 그 말을 타고 며칠 가다 보니 하얀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이 나왔습니다. 젊은 애가 여긴 어떻게 왔어? 백 년 동안 사람이라곤 다녀간 적이 없는데 전 공주의 성을 찾는 중입니다.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공주의 성이라면 달림이 알고 있을 거야. 달림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으니까. 하얀 할머니가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는 달림에게 쫓아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공주의 성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몰라. 내가 그곳만 비추려고 하면 심슬그진 구름이 가려버리거든. 그렇다면 바람한테 물어봐야겠군. 바람은 안 가는 데가 없거든. 그런데 바람을 어떻게 쫓아가지? 그때 말이 희응하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옳지. 저 말과 내 신발을 바꾸면 되겠군. 내 신발은 한 걸음에 50킬로나 가거든. 아들은 두 말 없이 하얀 할머니에게 말을 내주고 신발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얼른 쫓아가며 물었습니다. 바람님 혹시 공주의 성을 아시오? 지금 막 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 총각 좀 데려다 주시오. 발만 빠르다면요. 바람이 말하기 무섭게 아들은 할머니의 신발을 신고 쌩 하고 쫓아갔습니다. 바람은 순식간에 들을 지나고 산을 넘었습니다. 아들도 바람을 쫓아 들을 지나고 산을 넘었어요. 이제부터 혼자 가게 난 홀래복을 말릴 전나무가지를 꺾으러 가야 하니까 공주의 성은 여기서 멀지 않네. 조금 가다 보면 처녀들의 빨래터가 나오니 거기서 다시 물어보게. 바람의 말대로 조금 가다 보니 처녀들의 빨래터가 나왔습니다. 공주의 성을 아세요? 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와요. 그런데 혹시 바람님을 못 보셨나요? 홀래복을 말려야 하는데. 곧 도착하실 거예요. 홀래복을 말릴 전나무가지를 꺾으러 갔거든요. 아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슴이 설레어 절로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데 성에 도착해 보니 막내 공주의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객들 틈에 끼어 앉아서는 신부가 내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숨에 마신 다음 끼고 있던 반지를 넣었어요. 이걸 신부에게 전해주시오. 술잔을 받아든 막내 공주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결혼할 분은 여기 앉아있는 왕자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에요. 막내 공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공주에게 달려갔답니다. 막내 왕자와 개구리 왕비 바나나 농장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구리 같은 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더니 어느 날부터 부인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러고는 열 달 후에 정말 개구리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서럼이 개구리를 넣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부부는 지극 정성으로 개구리 아이를 키웠습니다. 모양만 흉측했지 개구리 아이는 하는 짓이 참 예뻤습니다. 인사도 잘하고 춤도 잘 추었지요. 그러자 사람들도 차츰 개구리 아이를 귀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가 참 사랑스럽지요. 겉모습만 개구리지 하는 짓은 공주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개구리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개구리 처녀의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개구리 처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개구리 따위가 사람 흉내를 내더니 웃기는 일이야. 그러면서 온갖 구박을 다했어요. 그 즈음 막내 왕자의 열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막내 왕자는 전국에 처녀들을 궁궐로 초대해 왕자비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왕자비는 당연히 내차지지 무슨 소리 얼굴로 보나 솜씨로 보나 당연히 내차지지 언니들은 기대에 차서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치렁치렁 장식을 하였습니다. 개구리 처녀도 언니들처럼 궁궐에 가고 싶었습니다. 언니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얘 좀 봐 궁궐에 나무나 가는 줄 아나 봐. 왕자님은 우리 같이 예쁜 처녀들을 초대했지 너 같은 개구리를 초대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는 자기들끼리만 가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들 같이 가요. 개구리 처녀는 궁궐 앞까지 쫓아가며 졸랐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둘이서만 쏙 들어갔습니다. 개구리 처녀는 할 수 없이 문지기에게 부탁했어요. 아저씨 저도 궁궐 구경을 하고 싶어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개구리 처녀의 사랑스러운 말투에 마음이 움직인 문지기는 개구리 처녀를 궁궐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궁궐 안은 전국에서 올라온 처녀들로 인해 마치 꽃동산 같았습니다. 개구리 처녀는 그들 사이로 끼어들어갔습니다. 어머 징그러워 어디서 이런 개구리가 들어왔댐 처녀들의 구박에도 개구리 처녀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이윽구 막내 왕자가 시종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막내 왕자의 손에는 작은 화관이 들려있었어요. 모두들 왕자님을 보고 서십시오. 왕자님이 화관을 던지신 후 머리 위에 그 화관이 떨어진 처녀를 왕자비로 삼을 것입니다. 시종의 말에 처녀들은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구리 처녀도 목을 늘렸어요.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로 막내 왕자가 이렇게 말하며 화관을 던졌습니다. 화관은 공중으로 높이 날아올랐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졌어요. 세상에 처녀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화관이 개구리 처녀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어쩌지? 막내 왕자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어요. 막내 왕자는 할 수 없이 개구리 처녀와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몇 년 후 늙은 왕이 왕자들 넷을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난 이제 너무 늙었다. 그래서 너희들 중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일주일 안에 황금사슴을 가져오는 왕자에게 물려줄 것이다. 막내 왕자는 처소로 돌아가 개구리 왕자비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황금사슴이라면 걱정마세요. 일주일 후에 제가 드릴게요. 개구리 왕자비가 문제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과연 일주일 후에 황금사슴을 내놓았습니다. 얼른 아바마마께 갖다드리세요. 막내 왕자는 황금사슴을 갖고 왕에게 갔습니다. 형들은 전국의 숲을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내 왕자는 형들을 제치고 왕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새 왕자의 요청에 늙은 왕은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시간은 역시 일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내 왕자는 개구리 개구리 왕자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다시 일주일 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그것을 갖고 왕에게 갔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도 새 왕자들이 요청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과제이니라. 왕의 말에 새 왕자들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중에 후계자가 나오겠군. 우리 아내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으니까. 형들의 말에 막내 왕자는 프리주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데려오라 하셨소. 막내 왕자는 나라 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절 데려가세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뽑힐 테니까요. 개구리 왕자비의 말에 막내 왕자는 기대가 되었습니다. 황금 사슴과 영원히 썩지 않는 쌀과 고기를 구한 실력이니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왕래 왕자는 기대에 차서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왕자비는 개구리 모습 그대로 였습니다. 막내 왕자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개구리 왕자비를 데리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의 처소에는 이미 세 왕자들이 아내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다운 여자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어디 있느냐. 막내 왕자가 들어서자 왕이 기대에 차서 물었습니다. 그때 개구리 왕자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러더니 개구리 껍질을 홀랑 벗어 던졌어요. 오 참으로 아름답구나. 왕이 감탄하여 소리쳤습니다. 새 왕자들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개구리 껍질 속에서 별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내 왕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개구리 왕자비는 왕비가 되었고요. 이 끔찍한 걸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쓰고 있었소. 왕위에 오르던 날 새 왕은 개구리 껍질을 불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껍질은 금방 불길에 휩싸여 헐헐 타올랐습니다. 막내 왕자와 개구리 왕비는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별이 된 힘센 아이 목동들의 씨름 대회가 열리는 계절입니다. 이번엔 내가 꼭 우승할 거야. 어림없는 소리 우승은 내 차지라고. 목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씨름 대회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나도 대회 나가고 싶은데 힘센 아이도 씨름 대회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자면 가죽옷과 가죽 신발이 있어야 하는데 힘센 아이는 그것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떡하든 구해볼게. 어머니는 그 길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칼바람처럼 매섭기로 소문난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씨름 대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매달리자 칼바람 왕은 귀찮은 듯 낡은 가죽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을 입고 힘센 아이는 시름 시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라고는 영겁 후 세 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흠 쓸만하군. 칼바람 왕은 힘센 아이를 곁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붉은불 황소 왕이 칼바람 왕을 시름 대회에 초대했습니다. 붉은불 황소 시름 대회가 열리니 꼭 오셔서 구경하시라고 합니다. 사신의 말에 칼바람 왕은 자기 대신 힘센 아이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붉은불 황소 시름 대회에서 우승하면 말을 한필 줄 거다. 네가 그 말을 끌고 오너라. 칼바람 왕은 붉은불 황소 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곧바로 붉은불 황소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네가 그 유명한 갈바람 왕의 시름꾼이냐. 붉은불 황소 왕은 첫눈에 힘센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가 예사 장사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냐. 어떠냐. 우리 붉은불 황소 시름 대회에서도 우승할 자신이 있느냐. 자신 있습니다. 힘센 아이의 자신 있는 태도에 붉은불 황소 왕은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존뜨기 놈이 큰 소리는 붉은불 황소 왕은 힘센 아이를 혼내줄 생각으로 커다란 솥 밥이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수근거렸어요. 저걸 어떻게 먹어 도끼나 칼이 있으면 몰라도. 도끼나 칼이 있어도 그렇지 나 같으면 그냥 굶겠네. 그러나 힘센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뼈를 집어들더니 한 손가락으로 뚝 분질러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통 녀석이 아니군. 붉은불 황소 왕은 힘센 아이의 힘에 놀라 씨름대회를 한 달이나 미루었습니다. 그러고는 전국의 씨름꾼들을 몽땅 불러모았어요. 너희들이 모두 힘센 아이를 공격하면 제 아무리 힘이 세도 곰짝하지 못할 거다. 대회 방식은 모든 씨름꾼들이 한꺼번에 나와 아무나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우승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합에서 힘센 아이는 붉은불 황소 왕국의 씨름꾼들을 몽땅 쓰러뜨렸습니다. 안되겠다. 네가 나가거라. 마침내 붉은불 황소 왕은 자신의 씨름꾼을 내보냈습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가죽오슬립은 거대한 장사였어요. 덤벼라.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이 자신있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이 쓰러지는 꼴을 볼 수 있겠군. 붉은불 황소 왕이 기대에 차서 보았습니다.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은 큰 체구만큼 힘도 엄청났습니다. 웬만한 씨름꾼은 한 손가락으로 넘어뜨리던 힘센 아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시합은 밤이 되고 새벽이 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붉은불 황소 왕은 하품을 하면서 시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이 힘센 아이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어섰어요. 붉은불 황소 왕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힘센 아이가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을 번쩍 들어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붉은불 황소 왕의 씨름꾼은 그대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말해주십시오. 힘센 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붉은불 황소 왕은 말을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서 삼십립 쯤 가면 황소 한 마리가 있다. 그 황소를 이 황금 수레에 메어오너라. 마른 황소를 메어오면 그때 주겠다. 대신 메어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지겠다. 힘센 아이는 그 황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 뿔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어 붉은불 황소라고 불리는 황소였습니다. 그 황소를 메어오라니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붉은불 황소는 힘센 아이를 보고 콧김을 푸푸 뿜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주먹을 불끈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황소가 뿔을 앞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힘센 아이는 재빨리 옆으로 피하며 황소의 꼬리를 잡아챘어요. 황소는 힘센 아이를 떼어내려고 마구 날뛰었습니다. 순간 힘센 아이가 손을 놓자 황소는 그대로 튕겨나가 벽에 머리를 쿵 박았습니다. 힘센 아이는 재빨리 황소 등에 올라타 뿔을 뚝 분질러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의 기둥을 뽑아 황소의 머리통을 마구 때렸습니다. 마침내 황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센 아이는 황소를 황금 수레에 메고 곧장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놈이 감히 내 황소를 끌고 가다니 붉은 뿔 황소왕은 곧 미친 낙타 두 마리를 풀어 힘센 아이를 쫓게 하였습니다. 한 마리는 머리통으로 아무것이나 들이받고 한 마리는 앞다리를 들어 공격하는 낙타 였습니다. 힘센 아이는 수레에서 쇠 몽둥이를 뽑아들었어요. 그래 오너라 먼저 아무것이나 들이받는 낙타가 쫓아왔습니다. 힘센 아이는 쇠 몽둥이로 그 낙타의 머리를 쳤습니다. 이어 앞다리로 공격하는 낙타가 쫓아왔어요. 그 낙타는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낙타들은 순식간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겠지. 그때 언덕 위에 화승총을 든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붉은불 황소왕이 숨겨놓은 병사들이었어요. 병사들이 방아쇠를 당기자 화승총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불꽃은 힘센 아이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힘센 아이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눈앞에 어머니와 젖을 짜던 어린 시절이 펼쳐졌습니다. 씨름 대회에서 우승하고 어머니와 함께 좋아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힘센 아이의 눈가가 축축히 젖어들었습니다. 며칠 후 칼바람 왕은 힘센 아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붉은풀 황소 왕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지 씨름꾼 하나 때문에 전쟁을 하기는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힘센 아이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몽골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았답니다. 미치강이와 곱슬머리 숲이 우거진 마을에 감옥에서 도망쳐 나온 도둑들이 숨어들었습니다. 이젠 어떡하지? 숲속에서 도둑들은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우리 스님으로 변장하면 어떨까? 마침 숲속에는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지 그럼 사람들이 함부로 의심하지 못할 거야. 도둑들은 당장 비어있는 절로 몰려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마침 잘됐네. 며칠 후 절의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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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네. 도둑들은 신이 났습니다. 엉터리로 경 몇 번 읽어주고 기도 좀 해주면 쌀이랑 돈이 술술 들어오니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할수록 재미있는데? 도둑들은 쌀과 돈이 생기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소나 말등을 끌고 와 숨겨놓고 신통력으로 찾아주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걱정 말고 뒷산에 가보시오 거기 바위 틈에 곧비가 걸려 곰짝 못하고 있을 테니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더욱 도둑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에게도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고기 였어요? 우리가 술과 고기를 먹어본 게 언제지? 글쎄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라서 기억도 안 나네. 그러다 입술 두툼한 도둑이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당장 마을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시오. 마을 사람들이 모이자 입술 두툼한 도둑이 나섰습니다. 신도님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점을 접았더니 곧 악귀들이 마을을 덮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악귀들은 온갖 재앙과 질병을 가져오는데 숫자도 수백에 이른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리칠 방법을 생각해 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도님들이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귀들을 이곳으로 유인하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악귀가 다 모이면 산 주위를 실로 뺑 둘러친 다음 주문을 외워서 몽땅 죽일 겁니다. 실이 끊어지면 어쩌지요? 우리가 주문을 외워 신통력을 불어넣은 실이라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악귀들을 유인하자면 술과 고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만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마련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사람들은 약속한 대로 술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 마당 한 가운데 푸짐하게 차려놓았어요. 좋아요. 이제부터 악귀들을 유인할 테니 다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기간은 사흘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얼씽거리지 마세요. 만약 실 안으로 들어왔다간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 명심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자 도둑들은 한바탕 잔치를 벌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스님들이 악귀를 물리치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아이고 스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때 머리가 곱슬곱슬한 젊은이가 절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먼 길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니 빈 절에서 웬 노랫소리지? 곱슬머리는 살금살금 다가가 절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침 도둑들은 도둑질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자랑스레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속인 이야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었구나. 곱슬머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좀 나와 보세요. 곱슬머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절에서 도둑들이 술판을 버리고 있어요. 그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들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저 곱슬머리가 실을 건드린 모양이야. 맞아. 그래서 머리가 이상해졌나 봐. 마을 사람들은 곱슬머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안 되겠네. 저대로 두었다간 우리까지 무사하지 못하겠어. 마을 사람들은 곱슬머리를 밧줄로 꽁꽁 묶어 광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절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이에 도둑들은 잔치를 끝내고 마당을 말끔히 치워놓았어요. 웬 젊은이요. 입술 두툼한 도둑이 물었습니다. 글쎄 이 사람이 스님들을 도둑이라고 하지 뭡니까? 아마 밤중에 산길을 걷다 시를 밟아 머리가 돈모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도둑들은 뜨끔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시체미를 떼고 점잖게 말했지요. 그렇다면 치료를 해야지 저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좀 붙잡고 있으시오. 난 미치지 않았다고 네 놈들이 술 마시고 떠드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야. 곱슬머리가 소리치자 젊은 남자들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잡았습니다. 옳지 그렇게 잡고 있으시오. 그러더니 이상한 물을 가져와 곱슬머리의 콧구멍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괴롭더라도 조금만 잠오시오. 미친 병에는 이보다 좋은 약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이 코로 들어오자 곱슬머리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고 온몸이 뒤틀렸어요. 그러나 입술 두툼한 도둑은 쉬지 않고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약이 너무 순한 것 같군. 좀 더 강한 걸 가져와야지. 도둑의 말에 곱슬머리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안되겠다. 우선 여길 빠져나가야지. 곱슬머리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기 있던 악귀들은 다 어디 갔지? 곱슬머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악귀들이 여기에 바글바글 있는 걸 봤는데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왔군. 걱정 말게 악귀들은 스님들이 다 물리치셨네. 고맙습니다. 마을을 구해주시고 또 절 구해주셔서 곱슬머리는 벌떡 일어나 도둑들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요. 도둑들이 기침을 하며 거듭먹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곱슬머리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히 놔두나봐라. 그놈들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라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 남편이 또 미쳤으니 스님들께 데려가는 수밖에 아니요 내가 말을 잘못했소. 곱슬머리는 깜짝 놀라 싹싹 빌었습니다. 미치광이 사이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미치광이라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곱슬머리가 미치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곱슬머리는 몰래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진짜로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타오르는 사랑 옛날에 하나뿐인 딸을 무척 소중히 여기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여쁜 소녀였던 공주는 어느새 달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은 점점 깊어져 공주의 얼굴은 노랗게 변했어요. 이름난 의사들이 다녀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왕에게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하 공주님을 낫게 할 약이 없다면 차라리 여행을 보내시는 게 어떨지요. 따뜻한 날씨와 좋은 풍경은 공주님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행은 사람을 설레게 하니까요. 공주는 의사의 말대로 여러 신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 가요. 공주가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푸른 푸른 언덕 신하들이 천막 쳤습니다. 공주는 천막 안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양들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단잠을 깨우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잠에서 깬 공주가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들이 언덕 위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놀고 있었지요. 활기찬 양들의 모습에 공주도 덩달아 힘이 솟았습니다. 그때 달콤한 소리가 언덕을 타고 올라와 공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공주가 주변을 살폈어요. 그 소리는 공주의 가슴을 똑똑 두드리고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습니다. 공주는 소리에 이끌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마침내 갈대필이 나이를 불고 있는 젊은 목동 하나가 보였어요. 목동의 아름다운 나이 소리는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주의 마음도 두근두근 콩닥 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목동의 나이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개소리는 공주의 마음을 자꾸만 두드렸지요. 정말 멋져 나도 얼른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공주는 크게 숨을 들이 쉬었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심장이 쿵쾅 쿵쾅 요동치며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목동의 나이 연주에 박자를 맞추던 말입니다. 노랗던 공주의 얼굴이 서서히 붉게 변했습니다. 눈동자는 반짝였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요. 공주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져 곧 병이 씻은 듯 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두근댔어요. 특히 목동과 마주칠 때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하 공주님 병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이렇게 기쁠 수가 하지만 왕의 기쁨도 잠시 었습니다. 신하가 조심스레 또 하나의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전하 공주님이 목동에게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뭐라 왕은 두 눈을 크게 부릅 떴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목동은 양떼 곁에서 나이를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동의 곁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바로 비둘기 날개옷을 입은 공주였습니다. 목동님 여기 좀 보세요. 두근두근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세요. 제 사랑을 제발 받아주세요. 공주는 비둘기가 되어 목동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목동의 머리 위에서 공주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동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지요. 목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공주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목동의 눈앞으로 가 푸드덕 푸드덕 날개짓 을 했어요. 깜짝이야. 하지만 놀란 목동이 지팡이를 높게 쳐들다 그만 공주를 퍽 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공주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주는 몸을 부르르 떨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왕이 보낸 신하가 목동을 찾아왔어요. 네가 바로 그 목동이로구나. 신하는 왕의 명령대로 목동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목동의 피가 온 들판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갈대가 높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마음 깊이 상처입은 공주의 영혼도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주와 목동의 영혼이 들판 주변을 떠돌았습니다. 두 영혼은 사람들 곁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둘은 언제나 서로 다른 길을 헤매느라 마주치지도 못했답니다. 사람들은 들판에 갈대줄기를 꺾어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불자 애잔한 선율이 이어졌지요. 아름답고도 슬퍼 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튤립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붉은 튤립으로 덮인 들판은 마치 바다처럼 출령 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사랑을 느끼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막내 왕자와 개구리 왕비 이야기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래동화 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조용하며 느릿느릿 움직이는 성격 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욕심도 없이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개구리 처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성격을 가진 주인공에게 매력을 느끼고 흥미를 갖게 되어 이 이야기를 더 좋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아멘